광주시가 국민의힘 광주시당과 정책 간담회를 열고 현안 사업과 관련된 국비 확보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. 광주시는 오늘 국민의힘 광주시당과 정책 간담회를 열고 인공지능 전환 실증밸리 조성과 복합 쇼핑몰 주변 교통기반 시설 확보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습니다. 또 광주 민간군공항 통합 이전 추진에 협력하기로 했고 다음 주 개막하는 광주 비엔날레 성공 개최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. 광주시당과 정책 간담회를 열고 있습니다.